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라왔어요 저번에 2급 봤었잖아요 2급 보고 합격을 해서 1급 필기도 합격을 했고 지금 실기 하나만 남아있어요 조금 걱정이에요 2급과는 다르게 할게 너무 많아요 커피 맛도 보고 어떤 원두인지도 맞추고 설명을 해야되고 오늘은 진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한국 거는 1급이 제일 높은 거고 우라빠리스타 1,2를 따서요 3까지까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볼까 시작했으니까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에스프레스 매장 협치고 매장입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시니까 지하관 수고하시니까 쇼구 직접 그만두게 아 esen 방해 1. 2. 2. 3. 3. 4. 4. 5. 6. 6. 6. 7. 7. 8. 9. 나 아직도 떨려. 아 외칠 것 같아 진짜. 자. UCC 커피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 어쨌든 그렇고. 청소도 잘했고. 네.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저 따라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다음에 또 봐요. 합격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에포트